대한민국의 큰 입 가운데 한 사람이 유시민 씨란 사람이죠 유시민 씨입니다 쟤보다 나이가 한 살이니까 올해 한 63세가 됐을 겁니다 한국 나이로 사람이 나이가 들으면 좀 철이 들 법도 한데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에 참 때로는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할까 근본이 참 다른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알릴레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알릴레오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침을 뱉는 보도를 엄청 많이 제가 봅니다 저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침을 뱉는 보도입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하고 싸우느라 에너지를 쓴다는 것이 내 삶을 너무 피폐하게 만드니까 응그레 침을 맞으며 따끔합니다 조국 전 장관 보도와 관련해서도 지금도 계속 침을 뱉습니다 조국 전 장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지금도 보도가 아니면 침을 뱉는 겁니다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보도를 정당화하기에 기회만 생기면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는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보도인지는 유시민 씨하고 양 씨 있는 보통 시민들의 생각이 좀 많이 다를 것입니다 유시민 저의 인사장은 언론은 조국 때문에 선거에 칠 거라고 얘기를 계속했지만 묘하게도 조국 사태 직후 2020년 4.15 총선 집권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게 다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선거를 이긴 거 아닙니까 이런 거짓말을 흔히 하는 겁니다 언론이 절치 부심의 노력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습니다 대부분 언론사들은 윤석열 정부를 자기 정부로 생각한다고 봅니다 언론은 조국 때문에 선거에 칠 거라고 얘기를 계속했지만 묘하게도 묘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선거를 조작했으니까 조국 사태 직후에 총선해서 집권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하는 나라가 됐으니까 정말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나 익숙하지만 사전투표를 전산 조작을 해서 훔치면 중앙선거관리나 선거 데이터를 발표하게 되면 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왼쪽에 있는 표가 이번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룡 후보는 차익값 관례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빼기 항상 플러스입니다 정부에서 거의 모든 그런 광력단체장 교육감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마이너스 나왔습니다 이런 도표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항상 0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여러분들 쪽에 한참 가 있고 국힘당은 차익값을 항상 마이너스 쪽을 밀어붙이는 봉오리가 두 개인 그런 분포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조작이 없었던 전라남도 고흥군 보승군은 0값을 중심으로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어느 당이 어느 당이 모를 정도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적은 값이 교차를 하게 되죠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거의 부정이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이 어땠습니까 0값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민주당은 뭐죠 차익값을 12.5% 정도 밀어넣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미래통합당은 항상 마이너스 12.5% 늘어났지 않습니까 두 개를 합치면 25% 전국 평균 사전투표 득표수의 25% 조작한 거 아닙니까 20대 총선처럼 2016년 선거처럼 부정선거가 없으면 모든 것이 0을 중심으로 모든 후보가 중첩되는 거죠 이게 부정선거가 없는 선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게 뭡니까 지금 2016년 선거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전라남도 선거가 지금 이 선거하고 같은 거죠 이렇게 부정한 거 아닙니까 유시민 제가 서울대 나왔잖아요 다 알 거 아닙니까 2016년 선거가 이랬고 2020년 4.15 총선에 전남 전북 광주가 여러분 이런 그래프입니다 0을 중심으로 차익값이 분포하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거의 비슷하기때문에 0값을 중심으로 분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이 이렇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이것만 만들어졌습니까 2020년 3.9 대통령 선거도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냈죠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도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냈죠 왜 그렇습니까 21대 총선이나 3.9 대통령 선거나 6월 1일 지방선거나 다 전산조작을 해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래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은 다 조작을 한 거고 여기서 한 번에 안 거치고 2022년도 3.9 대통령 선거 다 조작을 해가 이렇게 여러분들 봉오리와 두 개로 만들어놓고 요리를 지방선 다 봉오리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부정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부정성을 안 하고 뭡니까 우리가 이겼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짓들 하는 겁니다 한 번 보신 분도 있겠지만 한 번 더 복습해 보시죠 20대 총선 2016년은 다 제로값을 중심으로 제로값이라는 일은 뭘 이야기합니까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당일 투표 득표수하고 후배별로 다 일치한다는 겁니다 거의 0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구하고 부산이 다 떨어지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덤뿍 뭡니까 민주당에 집어넣어 주니까 플러스값이 확 나오고 차익값이 미래통합당 확 여러분들 빼앗으니까 마이너가 확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국이 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작하지 않는 전남 전북은 어떻습니까 2016년 여름 총선하고 2020년 사회로 총선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2016년하고 2020년 여름 총선이 다 같지 않습니까 0값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뭘 이야기해야 되냐 이야기죠 사전투표수를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조작을 해가지고 성적표를 만든 거 아닙니까 분포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2016년은 항상 0값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다 0값을 중심으로 일치하는 수준으로 다 이렇게 해서 후보별로 뭡니까 정당별로 다 배치되지만 2020년 4.15 총선은 봉오리아 두 개가 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은 플러스 쪽으로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자유한국당은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뻔하게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조작을 해가지고 왼쪽으로는 어떻습니까 조작 안 한 선거지 않습니까 2016년에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조작 안 선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이게 46, 67, 45가 뭘 뜻하죠 이게 여러분들 바로 지역구의 투표소 개수입니다 46대 제로 민주당은 항상 46개 투표 다 승리한 겁니다 67대 제로 45대 제로 82대 제로 53대 제로 45대 제로 70대 제로 민경욱 의원이 지금 출마해가지고 억울하게 패배한 연수구는 53대 제로 53개 투표소에 다 민주당은 사전투표에 승리하는 겁니다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미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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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개가 아니고 100개까지 나올 겁니다 전국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포천시 가평군 41개 이런 투표소 다 민주당이 승리한 겁니다 의왕 갑천지 여러분들 47개 이런 투표소 다 민주당이 민주당은 천재들입니다 천재 사전투표에 관한 천재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그래프가 나오냐 이런 수치가 나오냐 이야기죠 모든 동의 승리는 물론 모든 투표소 다 민주당이 승리한 겁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투표소 레벨에서 다 사전투표소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패배할 수가 없는 거죠 민주당은 여러분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6번부터 38번부터 아닌데 여러분 여기선 13번부터 25번까지입니다 동대문거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강서구병까지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대한민국 대법관들은 이거 뭡니까 눈 좀 쳐들 저 뜨고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준석이 출마해서 뭡니까 45개의 노원구병의 투표에 다 패배합니다 45대 제로 이준석이 뭐죠 지금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김철근 씨 뭡니까 강서구병의 출마 44대 제로입니다 어떻게 이런 수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1850대 제로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모든 투표소에 다 국민의힘이 다 패배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종로구 60대 제로 은평구 55대 제로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해가지고 이런 거짓말이 차고 넘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맨정신으로 살기 위해서는 침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군가 또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고쳐야 우리가 노예가 안 되니까 노예가 안 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딴 게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시사 현안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하도 열받은 부분이 있어서 4.15 총선에서 서이준석이가 했던 그런 일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악이 이길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고 사실을 외쳐야 되고 사실이 이 땅에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진실을 누군가는 외쳐야 되고 진실이 이 땅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인간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함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짐승도 아니고 가축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노예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식과 손자, 손녀 세대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노예의 길로 가는데 선뜻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앳글런 그런 호소를 윤석열 대통령이 잘 새겨주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권한이 허용하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서 합법의 범위 내에서 시스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간이 컸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했음에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5년 동안 사용했던 꼭 같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또 돌려서 유리들 지방선거를 조작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수문장님이 좀 빼아픈 말씀을 하셨는데 힘들게 안 살아봐서 전문가를 배치하고 시스템에 맡기면 시스템에 알아 잘 굴러갈 거라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건너뛰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아버님이 연세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님을 교체하셨기 때문에 삶이 참 평단했을 겁니다 예상 가능한 삶인 거죠 그러나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 않았던 그런 집안에서 나고 태어난 사람들은 세상에는 부침이 있고 악과의 전쟁이 있고 그리고 사투가 있고 조금만 방심하면 당하고 적은 항상 찬 것을 가지고 상대방의 그런 소위 상대방이 약간 비틀그리는 순간을 노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면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문장님이 그것을 예리하게 지적하셨네요 칼을 갖고 있을 때 그 칼을 가지고 상대방을 못 지르면 다음에 자기가 당하는 거죠 다음에 좀 부유하고 안정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사악한 적들을 좀 후하게 받아들인 경향이 있죠 자기 마음처럼 자기 마음처럼 사람이 돌아가지 않거든요 선거를 여러분들 부정을 할 정도면 엄청나게 사악한 적들이죠 단죄를 하는 기회를 놓치게 되면 본인이 또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은 사람은 인생에서 이제 채화되어 있는 거고 체득된 것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조언해가지고 그렇게 배우기가 쉽지가 않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consciousness adelante Vi